매주 금요일에 함께하고 있는 뉴스토파보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사 팟캐스터 고재일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죠.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 야구하러 가십니까? 아니요, 또. 오늘은 제가 유튜브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해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꼭 구두의 정장을 차려입고 오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설마 오늘은 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구두의 정장은 저희 방송사에서는 아시잖아요. 이게 징계받으러 가는 복장이라는 거. 요즘 슬리퍼를 신으면 안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소식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아무래도 또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게 오늘 나름대로 저희가 뉴스토파보기 준비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또 오늘 자정에 우리가 월드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조빌리어선 마지막 경기. 이 경기를 앞두고 많은 청취자분들 과연 이 뉴스가 들어올까? 고민을 하면서도. 그래도 나름대로 지역에서 나름대로 알아두면 쓸모있는 뉴스들. 제가 한번 싹싹 긁어와봤습니다. 오늘 몇 대면 예상하십니까? 이거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는 일단 애국심에 기초해서. 애국심에 기초해서. 이기지 않을까. 2대0 정도 하지 않을까. 손흥민 선수가 다치지만 말았으면. 요즘에 저도 아까 방송국 오면서 보니까 지금 도의회가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 지금 심사도 해야 되고. 그렇죠. 지금 국회도 그렇고 제주도의회가 이른바 예산 시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주도교육청의 새해 예산 가운데 약간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예산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액수가 크거나 어떤 사업의 덩어리가 크거나 임팩트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좀 약간 사소하게 좀 살펴보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원래 사소한 예산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또 중요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교육청이요. 최근 2023학년도 학교회계 예산 편성 기본 지침이라는 것을 확정을 하고. 일선 학교 담당자분들에게 이 안내를 진행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지침에 따르면은 일선 학교장들이 학교 운영 기본 경비를 이용해서 쉽게 얘기하면 학교 운영에 필요한 여러 비용인데요. 교직원의 복지라든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좀 아마 이해가 되실 건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비로 생일 기념 케이크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 또는 상품권을 살 수 있는 그런 경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부터 생일을 맞은 학교 소속의 직원에 대해서는 1인당 3만 원까지. 김영란법 아마 그가 같은데 케이크나 상품권을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지침을 세웠다라고 해요. 교원 그리고 교육행정직 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등의 정원 기준까지 적용을 하되 학교별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기간제 근로자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교장이 재량껏 알아서 판단해라 이렇게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혹시 MBC는 직원 생일 때 케이크 주나요? 저희는 상품권을 저희가 낸 돈으로 모아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은. 그렇죠. 보통 상조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학교 운영 경비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건데. 많은 교직원들께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것은 굉장히 감사할 일이고. 또 생일을 맞아서 축하받는 건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러시는군요. 그러나 그런데 직원들의 생일 케이크나 상품권 이런 것을 세금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아마 그 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액수가 중요하고 사업의 덩어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과연 도민들의 정서. 이른바 우리 국민들의 납세자들의 정서를 이게 좀 순을 시킬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 설명은 그래요. 생일 케이크나 상품권 주도록 한 이 지침이 자체적으로 정한 지침이 아니라 교육부가 2023학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서 이 운영 기준에 적혀 있는 교직원 생일 축하 경비 이 문구를 그대로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도록 자신들은 전달한 것뿐이다. 이렇게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교육부가 제시한 문구를 자신들은 그대로 지침을 하다라는 것밖에 없다라는 그런 주장인데. 사실 또 생일이라는 게 물론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중요한 어떤 이벤트고 시기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이게 좀 개인적인 영역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영역에 과연 어떤 구성원들이 축하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이게 과연 학교 운영 경비 즉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의문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다른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가끔 보면 좀 그런 건 있습니다. 생일이 되면 이렇게 기관장이 자신의 업무 추진비라든가 기관장이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경비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꽃다발을 준다거나 케이크를 준다거나 이런 경우는 있긴 있는데. 세금을 통해서 아예 편성을 해서 이걸 준다라는 건 약간 사례를 찾아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의 설명은 좀 그렇습니다. 이제 뭐 좀 상대적으로 이제 뭐 좀 교직원 복지가 좀 열악했는데. 이걸 좀 약간 뭐 나름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약간 주변에서는 좀 선뜻 납득을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교육청은 제주도 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체로 만든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끔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제 세금으로 축하를 해도 되는 거냐라는 얘기들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아까 이 부분이 좀 인상 깊었는데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은 학교 자율에 따라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다라는 얘기가. 그러면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어느 학교는 기간제 근로자는 케이크도 주지 말고. 아 그렇습니다. 좀 약간 극단적인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학교 일선 현장에서 가끔 보면은 이렇게 좀 그 어떤 직원들의 어떤 신분적인 차이에 따라가지고. 아니 지금 명절비도 좀 다 다르게 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좀 명시적으로 집행되는 것 같아가지고 참 이런 좀 반교육적인 형태 비교육적인 형태에 대해서 좀 약간 교육청 차원에서 좀 뭔가 좀 조정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 아픈 문구가 하나 보여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네네. 학교장 재량이라고 하니까 뭐 집행을 하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아닌 학교도 있을 것이긴 한데. 글쎄요. 뭐 이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좀 재미있는 예산이 이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보면은 이제 가끔 여러분들 신문이나 인터넷 신문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그 해당 공무원들이 이제 공무원분들이 좀 이렇게 기고를 하는 글들을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고하는 내용을 보면 새로운 시책을 알리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시책과 관련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거나 아니면 어떤 나름대로 청념을 다짐하는 이런 내용들이 주로 주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념을 주제로 언론사의 기고를 게재하면 그 보상으로 상품권을 지급해서 이게 또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요? 그렇습니다. 올해 초부터 이 청념 시책의 일환으로 교사와 일반 행정직 그리고 공무직 등 소속 직원이 청념과 관련해서 언론에 기고를 하면은. 이게 게재되면 상품권 10만 원을 지급했다라는 겁니다. 기억이 납니다. 몇 건이.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실질적으로 지급된 게 지급 실적이 6건 모두 6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또 일부 언론에서 또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 이후로는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념도 평가에 대비해서 구성원들이 좀 약간 관심을 갖도록 좀 독려를 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시책을 추인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상품권 지급에 또 그전에는 기존 5만 원이었는데 10만 원으로 2배 상향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보통 기고를 하면은 언론사로부터 기고에 따른 비용을 좀 받게 돼 있는데 사례비의 정도. 그런데 이거는 도교육청에서 좋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고에 따른 사례비가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적어요.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아마. 어쨌거나 그런 또 사연이 있었군요. 그러면 이건 청념을 주제로 한 기고잖아요. 네. 청념에 대한 언론기고와 관련해서 다른 기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또 많이들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비슷한 상황들입니까?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도청하고 행정식 이쪽 공무원분들이 또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쪽 행정기관은 언론기고와 관련해서는 금전적인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다만 근무 성적을 평가할 때 한 건당 0.05점 최대 0.5점까지 이렇게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부서 평가표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언론기고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언론기고도 어떻게 보면 행정관청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걸 또 널리 알리는 건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의 당연한 역할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청년과 관련된 기고를 이것도 어떻게 세금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게 이게 또 과연 바람직한가. 과연 세금의 집행 방향이라든가 성적이 과연 올바른가에 대해서 좀 한번 고민해보고자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저도 공공기관에서 인사평가의 기고문 같은 걸 반영하는 건 좀 알고 있었는데 그건 나름의 노력을 한 거니까요. 네. 알리기 위해서. 상품권 얘기는 오늘 좀 처음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나저나 이제 그 주제가 청념이었던 거는 다들 이유는 다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청념도 평가. 항상 화제가 많이 됐었으니까. 굉장히 좀 청념도 평가 결과에 따라가지고. 아무튼 기관의 분위기가 좀 좌우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다음 소식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마 이제 그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도민분들 특히나 이제 그 청년분들이 아마 많이 기다리신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주에 제주도가 오는 2026년까지 분양과 임대 등을 포함해서 공공주택 7000호를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임대 외에도 분양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분양. 앞서 오영원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인수위 시절부터 앞으로의 공공주택 정책 기존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힌 바 있는데요. 서민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수요를 감안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분양 그리고 임대주택을 탄력적으로 공급하겠다. 이런 뼈대를 세웠습니다. 이 원도심 지역이라든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 계획을 지금 잡게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또 이제 오영훈 지사의 대표 공약이죠. 15분 도시 제주 조선과 연계해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주택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했잖아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도민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까도 싶고요. 일단은 글쎄요. 분양주택 쪽으로 관심들이 많이 갈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분양주택은 일단 이렇게 약간 성격별로 구분이 좀 됩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해서 이게 600호. 그리고 청년원가주택이 500호. 그리고 6년 분양 전환형 200호. 일반 공공분양형 800호 등으로 나뉘는데요. 제주에서 처음 도입되는 거라고 합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기 때문에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50% 정도를 책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토지에 대해서 큰 욕심이 없으면 반값 주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중 제주시 원도심 지역과 그리고 서귀포시의 혁신도시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청년원가주택은 제가 이제 대상은 안 되는데 만 19에서 39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세의 70% 이상으로 책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최대 80%의 분양가까지 장기 담보대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원가주택이 만 19세에서 39세까지가 대상이군요. 요즘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이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됐으니까 고 기자님은 살짝 거기서 벗어나셨네요. 39세 살짝 벗어났구나. 윤 아나운서님도 살짝 벗어나셨죠. 그리고 200호가 아까 공급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6년 분양 전환용 주택 이거는 이름이 굉장히 직관적이어서 뜻을 알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입주 후에 6년이 지나면 분양 선택권을 주는 방식이죠. 입주 시점 그리고 분양 시점의 감정가 평균 가격을 최종 분양가로 산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외에도 가장 많은 규모인 일반 공공분야형 민간 분양주택. 일반 공공분야형은 분양형인 경우에는 민간 분양주택 수준의 자제와 품질을 고려한 그런 공공분양 방식이라고 합니다. 대신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행정에서도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공공분양과 더불어서 4,900세대의 공공임대주택 역시 기존보다 면적을 늘리는 한편 입주 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다양한 저소득층 주거여건 개선이라든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2026년까지 주택 공급에 약 2,300억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좀 큰 틀만 제시된 상황이고 앞으로 진행 상황에 따라서 입주 여건이라든가 주택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방송 통해서 이번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아마 관심 갖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큰 틀만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시행 상황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원희룡 전 지사 시절에도 임대주택 건설을 얘기했다가 무산된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저도 기억하는데요. 주택 10만 호 정책이었나?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튼 건설 경기도 굉장히 안 좋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부지 문제니 뭐니 여러 가지 고려할 것들이 많으니까 앞으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전기차 얘기 한번 좀 해볼게요. 탄소중립섬 어떻게 보면 카본프리아일랜드 정책의 핵심 뼈대가 아닐까 싶은데 전기차 보급이 지금 제주도 내에서 3만 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더 많이 보급됐군요. 10월 기준으로 도내 전기차 등록대수 3만 696대로 집계가 됐는데요. 2013년 처음으로 전기차 보급 사업을 시작한 지 약 9년 만으로 전국에 보급된 전기차의 약 8.5%에 달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돈의 전체 차량 가운데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7.3% 거의 두 자릿수에 근접하고 있는데 전국 평균인 1.4%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 8.5%입니까? 네. 제주 전기차 보급률이요? 제주도 보통 우리나라 1% 얘기하는데 전기차는 8.5%나 되는군요. 많이 보급됐네요. 그래도. 사실 아시겠지만 지난 도정에서 굉장히 예산을 많이 쏘지 않았습니까? 원희룡 전 도지사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기억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영훈 도정은 이를 어느 정도 계승할지 정책 방향도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그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전기차 정책을 앞으로 계속 추진할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시 오영훈 도지사께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하기로는 전기차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때까지 굉장히 도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간 정책으로 자신은 판단을 하고 있다라면서 이렇게 일단 기본 전제를 깔기는 했는데요. 전기차 보급 3만 대회를 기념하는 행사가 지난 29일 열렸는데 오영훈 지사 이 자리에서 전기차 보급 드라이브를 보다 확대할 뜻임을 밝혔습니다. 이어가는군요. 전기차 시대를 넘어서 그린 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이라든가 도심 항공교통 즉 UAM의 상용화 그리고 수소 충전소 도입 등 미래 모빌리티를 선도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정책을 이어갈 뜻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름들은 좀 쉽게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린 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이 그러게요. 저는 사실 입에 맞지는 않네요. 어쨌거나 그런데 전기차 보급 확산 못지않게 사실 그간 문제점에 대한 지적들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에 전기차와 관련된 이슈 하면 화재. 네. 맞아요. 전기차가 화재와 관련된 이슈가 가장 많아서 이게 화재가 나면 진압이 잘 안 되고 그렇죠. 수조에 빠뜨려야 된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다른 지역에도 최근에 큰 화재가 한 번 있지 않았습니까 화재가 화재 원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긴 했습니다만 전기차 화재 때문에 그렇게 참사가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기차를 약간 고민하시는 분들 아마 약간 긴감인가 약간 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뭐 그 문제도 그 문제지만 이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좀 일단 보다 높아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렇습니다. 지금 도내 충전 인프라가 뭐 급속 그리고 이제 완속 포함해서 한 2만 2천여 개가 있다라고 하는데 네. 신축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충전 설비를 지금 갖추도록 되어 있지만 기존 주택인 경우에는 또 이제 거주민들이 또 동의를 받아야만 이렇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좀 구매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네. 이 공공 충전 시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제주도청이나 이제 앞에 그 도의회 보면 급속 충전 시설이 있거든요. 퇴근 시간대 보면 굉장히 충전을 하려는 차들이 몰립니다.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사용하기 좀 약간 어려운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네. 이와 더해서 이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우리가 흔히 폐배터리라고 하는데 그렇죠. 네. 네. 이 배터리의 재활용 부분도 좀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 10년 정도 전기차를 사용하면 이제 충전율이 한 70% 이하로 떨어져서 네. 전기차 배터리로서의 좀 수명이 거의 다 된 것으로 지금 판단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 또 배터리가 또 이게 그 좀 약간 폐자재 좀 약간 어... 폐기물이요? 네. 좀 약간 폐기물이라고 하는 게 좀 약간 그런데 좀 약간 특수한 자재다 보니까 이게 좀 다른 지역 반출도 좀 잘 안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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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도내에서는 이 폐배터리를 활용한 어떤 재활용을 하기 위한 좀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지적이 많이 나왔고 이걸 또 가지고 폐배터리를 가지고 비닐하우스 보은용 전원으로 사용한다거나 조업어선 같은 경우에 집어등 키는 거 많지 않습니까? 네. 네. 옛날에 이제 등유를 태웠는데 그거 대신 이제 폐배터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등이 꽤나 진행을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개발을 마치기는 했는데 이게 좀 약간 판매라든가 어떤 상용화를 위한 어떤 인증 제도가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활성화되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화재에 대한 그런 이슈도 좀 약간 해결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전기차 폐 배터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이 진정한 친환경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예견된 상황들이 있긴 합니다마는 전기차가 보급 확산이 되면서 기존의 전통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좀 적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공감들 많이 하실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도 되고 있습니까? 어쨌든 뭐 준비는 예전에 원희룡 도정 때부터 계속 이의와 관련해 가지고 의견 수렴들을 한다. 나름대로 이제 뭐 대책 마련을 한다라는 게 나오는데요. 사실 좀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 산업이 급성장하고 이게 산업의 한 주류로 자리를 잡다 보면 분명히 이제 그 뭐 주유소라든가 차량 정비소라든가 어떤 기존의 어떤 자동차 산업이 분명히 타격이 갈 것이 일정 부분 분명하거든요. 이 관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도차원에서 좀 고려해야 될 대목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기존 산업의 피해 여부를 좀 따져보기 위해서 고용 영향 평가를 지금 의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나고 나면 항상 이거 조금만 더 빨리 진행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좀 더 빨랐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사실 우리가 아직은 잘 못 느끼고 있는데 정비소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정말 큰일 났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차가 고장이 안 나고 고칠 게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예견된 미래는 사실 더 이상 놓치지 말고 빨리빨리 대비를 했어야죠. 예. 이런 거 좀 앞을 내다보면서 빨리빨리 진행을 앞으로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벌써요? 예. 고재일 기자랑 항상 시간이 좀 모자랍니다. 다음부터 한 30분 특별 편성을 해 주시죠. 아, 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팟캐스터 고재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